Q. 스님의 Q. 스님의 Q. 스님의 가장 좋았던 거는 방송 스트리밍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? 듀오를 해봤는데 근데 쓰레쉬하고 잔나, 나미 이렇게 할 때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롤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른 게임을 하나도 안 했어요 가끔 아주 가끔 마스터 그래프트 하는 정도 바깥에 나오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숙소 안에서는 말도 걸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그래서 별로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도 자주 많이 걸어주고 자주 웃고 웃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어, 단어는 그래도 몇 개 아는 게 있었고 여기서 우선 롤의 게임 안에서 그런 용어들을 배웠어요 뭐 이제 뭐 빼라거나 아니면 같이 가자 이런 거 일본음실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Q. 무슨 뜻인가요? 저는 그래도 그냥 좀 보통, 보통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괜찮다 이러면 저의 눈에는 엄청 이쁘다 아, 막 이런 거? Q. 가장 좋아하는 춤은? Q. 가장 좋아하는 춤은? Q. 가장 좋아하는 춤은? Q. 같이 한 생년월일에 뭘 해서 prosecutor, 한 llahığını 가지고 Choice 동안 기늘 Une helix? Q. 태용 살아갈 때 엄마가 부유 많이 над 많이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 이유는 4uli Q. 그럼 아무 끝까지 또 한 부자 이제 너가 여기서instrlement einem quote 아무 것도 안 돼, 너는 안 된다 그런 plug 그런 그런 식으로 좀 호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좀 이렇게 된 것처럼 잘 된 것 같아요 정 Swa tel 그거는 비밀이라서 말해주면 안 돼요. 처음에는 미드라인이었는데 솔랭을 하다가 원딜이 너무 못해서 원딜로 바꿨는데 하다 보니까 손맛이 있더라고요. 원딜이 그래서 원딜을 그때부터 좋아하고 계속했어요. 당황했던 거 있다. 여기 왔는데 제 핸드폰이 물에 빠져서 하와이 한 번 봐보고 싶어요. 뭐를 이제 용산에 올 때 이렇게 뭐를 이렇게 또 만들어 와요. 이렇게 돼가지고 뭐 쓰고 그게 제일 저한테 웃겼던 거 같아요.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프로 되고 나서 그걸 받았을 때 좀 기쁘면서도 좀 웃겼어요. 근데 별로 연애는 도움이 안 되는 거 같고 왜냐면 이거는 계속 거기 안에서만 지내야 되니까 연애를 해봤자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연애에 도움은 안 주는 거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